넓은 평온으로 솟아오르는 검은 용 그 이름을 세상에 크게 떨칠 것입니다 죄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는 게 죽일 수밖에 너는 그 여인 손에 죽을 것이다 널 죽였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할 것이다 김자군이 원상이 되면 이 나라는 진정 김문의 나라가 될 테니까요 여기는 이 시의 조선이니라 혹세 무민하여 누구를 위하고자 했는지 보아라 제가 이 새 지혜로 왕을 만들 것입니다 끝내 새로운 운명을 만들 것입니다